열차 잠시 후 14시 정각에 여수수역을 출근하여 여천, 북천, 북성, 남원, 전주, 익산, 전주, 광명 용산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KTX 산천 7급차 열차입니다 열차가 보고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순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하시겠습니다 7월 18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오늘 운대근로사 조성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설정지관에 대한 폭언, 폭행, 상동 등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 더 주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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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유 Apache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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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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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